네 반갑습니다. 도듀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듀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하루 시작하셨나요? 행복한 불금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위기의 쌍용 자동차가 플래그십 SUV인 지퍼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출시 일정을 확정지고 본격적인 홍보 전쟁에 뛰어든 소식입니다. 업계 최초로 11월 4일 임영웅의 신곡 쇼케이스와 함께 런칭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티저 이미지도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신차명은 올류 렉스턴으로 확정되었고요. 우선 정면의 모습인데요. 4구의 풀 LED 헤드램프와 새로운 라디에테 그릴 등 외관에서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는 소식을 들을 정도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의 전면 모습을 보면 처음 느낌은 상당히 웅장하면서도 각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그릴 윤곽과 주간주행 등의 선들이 상당히 각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밝게 화면의 모습을 밝혀보니 전면의 모습은 그릴은 펠리세이드의 느낌이 많이 나고 그릴 테두리는 아우디의 Q8의 이미지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4구짜리가 들어가며 주간주행 등이 디귿자 모양으로 소렌토 풀체인지의 헤드램프와 유사하게 닮았죠. 그릴 가운데 지퍼렉스턴에 날개 엠블럼이 아닌 쌍용 엠블럼이 들어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개등의 디자인도 보여지는데요. 여기도 주간주행 등과 마찬가지로 디귿자 모양으로 디자인하면서 약간 아이덴티티를 만들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죠. 그러고 보니 그릴의 윤곽도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디귿자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퍼렉스턴의 페이스리프트에는 이 디귿자 모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삼각형 모양도 여기저기 녹아있는 게 확인되어지는데요. 안개등의 모양을 보면 삼각형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부분도 삼각형의 느낌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지퍼렉스턴의 느낌은 부드러운 곡선미보다는 각이진 날카로운 이미지와 쭉쭉 뻗은 선들로 웅장한 캐릭터 라인 등을 통해 정통 SUV 고유의 당당한 강인함에 세련된 이미지를 덧입힌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에서 공개한 실제 지퍼렉스턴의 전면부 일부 모습인데요. 헤드램프는 정말 소레도 풀체인지를 많이 닮았죠. 주간주행 등은 약간 구형 G80의 느낌도 나네요. 그릴은 아무리 봐도 펠리세이드의 느낌이 많이 나긴 합니다. 쌍용 엠블럼도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엠블럼의 컬러가 그릴과 동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퍼렉스턴 페이스리프트에 블랙 에디션 차량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릴이 블랙인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엠블럼도 투싼 풀체인지처럼 다크로 가면 좋았을 텐데 유출된 이미지에서는 일단 다크 엠블럼은 아니었죠. 이 사진을 보면 그릴과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기존의 지퍼렉스턴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죠. 물론 측면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퍼렉스턴 디자인 중 가장 워스드로 꼽히는 휀다 쪽 구김 디자인이 펴지길 원했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대로 현행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리어쪽의 티저 이미지 사진인데요. 어? 테일램프 안에 그래픽이 꼭 토르 망치가 아닌가요? 이거 볼버의 그래픽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산타필 리어의 모습도 살짝 보여집니다. 하지만 테일램프가 가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죠. 이 티저 이미지에서는 마치 가운데 연결될 것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양옆에 테일램프만 위치합니다. 그리고 티저 이미지로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기존 지퍼렉스턴 리어에 있던 날개 엠블럼이 사라진 모습이죠. 대신 그 자리에 렉스턴 레터링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제너시스에서도 GV80부터 리어에 엠블럼 대신 레터링을 넣으면서 럭셔리 SUV의 상징을 엠블럼보다는 레터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는 제조사가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이 봤을 때 이 차량에 대한 자부심과 홍보를 위한 해석으로 추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나오는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차량의 영문자 레터링으로 표현하여 나올 듯 하구요. 이런 외관과 함께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최첨단 주행 안전보조 시스템을 적용하여 주행 및 안전성 측면도 강화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퍼렉스턴은 국내에 몇 안되는 프레임바디 정통 SUV로 오프로드에서 활약도 기대가 되는 차량이죠. 그래서 바로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험로 탈출 장치인 LD가 새롭게 적용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LD가 뭔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바로 디퍼런셜 락입니다. 즉 락킹 디퍼런셜인데요. 차동 잠금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하는 디퍼런셜 기어의 작동을 완전히 제어하여 양쪽 바퀴의 회전수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동하는 바퀴들이 동일한 토크를 배분하고 같은 회전수로 회전하는 만큼 험로를 탈출해야 하는 상황과 최대 견인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엔진 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번에 전자식 변속기로 변경되면서 아래 동생인 코란도에도 있던 반자율 주행이 이번에야 가능하게 되었죠.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간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구동 방식은 CMDPS가 아닌 RMDPS가 적용된다고 하고요. 새로운 8단 자동 변속계에는 이전에 없었던 드라이브 모드도 제공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모드 총 3가지 모드일 듯 싶습니다. 또한 대형 SUV인 만큼 반가운 버튼이 있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버튼으로 보여지는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이중 주차 버튼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프트락 밀리지 버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버튼 모양은 아시죠? 바로 ISG 기능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명 스타벤고 기능이죠. 디젤 차량이라면 이 기능이 필수 있겠죠. 정차 시 엔진 소음을 안 들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GV70에도 들어가지 않는 고스트 도어 일명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이번 G4 렉스턴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쌍용이 정말 이 악물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는 디젤 단일 모델만 있었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가솔린 모델도 추가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G4 렉스턴 페이스리프트가 티저 이미지 공개와 11월 4일 출시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듀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